여자 만들기는 쉽죠 유즈비가 후덜덜해서 그렇죠 아 이 AI가 또 갑자기 생각나는 얘기네 자 오늘 마지막 얘기 요걸로 마무리 하자 어 제가 말레이시아 있을 때 일이거든요 말레이시아 있을 때 일인데 그때 그 그 페트로나 트윈타워 근처에 있는 더 배드 klcc라는 데서 제가 3개월 동안 풀로 살았어요 제가 거기서 3개월 풀로 살았는데 그때 저랑 이제 자주 얘기했던 애들 중에 하면 인도의 중에 하나가 가간 이란 애가 있었거든 그 가간 이란 애가 있었는데 내가 인도 친구 였거든 그 말레이시아 가면 인도 사람들이 제법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이랑 나랑 얘기를 많이 했어요 왜 가가는 밤에 일했고 나도 보통 밤에 일을 하니까 그 로비 쪽에 보통 컴퓨터 하는 사람이 나밖에 없거든 그 다음에 이런저런 얘기를 했지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가가는 내 인생을 되게 부러워했어 마음대로 돌아다니면서 일을 할 수 있다 되게 되게 부러워했는데 어느 날 가간이 그러는 거야 이러더니 내 여자친구다 이러면서 사진을 보여주는 거야 그래서 여자친구? 그러면 좀 의아한 거야 얘들 죽으라 일만 한 애인데 얘가 도대체 언제 여자친구를 사귀었을까 그래서 혹시 같은 그런 배드 klcc에서 일하는 사람인가라고 생각하기에는 그 배드 klcc에서 등급이라는 게 있단 말이야 같이 일하는 것 중에서 이게 리셉션 보는 애들은 언어가 좀 되는 애들 이런 애들이 리셉션 보고 있고 가가는 그 중에서 보면 이제 가장 어떻게 보면 이제 말단 중에 말단 같은 그런 느낌이었거든 가가는 들어온 지도 얼마 안 됐고 그러면 가게 직원일 일은 없고 그래서 사진을 보여주니까 딱 봐도 뭔가 좀 말레이시아 여자였어 말레이시아 여자 말레이시아 여자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봤을 때 약간 코 주먹 코가 돼있고 그런 느낌이 있거든요 근데 내가 그냥 신기해서 물어봤어요 언제 사귀었냐 라고 생각을 하니까 내가 얘기를 해본 결과 야 그러면 그게 사귄 게 아니야 얘는 어플 같은 걸로 만난 거야 어플 같은 걸로 이 여자를 만나고 이 여자 연락을 하고 있는데 자기가 사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 가가는 이미 뭐 둘 사이에서 정말 우리 사귀자 이게 시킨지는 모르겠는데 내가 볼 땐 그렇게 보이지가 않았단 말이야 그러면서 이번 주 토요일인가 그때 데이트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 가가는 결국에는 내가 딱 지나고 와서 지나고 와서 가가는한테 먼저 물어봤어 에이 가간 이래서 어제 어땠어? 어제 어땠어? 물어보니까 가간이 그 욕을 안 했느냐 확! 확! 이러면서 욕을 엄청 하더라고 그래서 그 얘기인 즉슨 무슨 얘기냐 하니까 그 여자를 만났는데 자기가 이용당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여자한테 난 이용당했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어떻게 얘기를 했는데 그러니까 이 여자가 자기가 이렇게 술집을 데리고 갔고 갖고 왔고 거기서 술값만 쓰고 난 아무것도 못했다 그래서 그 여자는 애초에 그 술집 가게 한 폐였던 애고 날 그냥 깨어냈을 것 뿐이다 라고 가간이 말했는데 이거는 제법 설득력이 있어 보였어요 왜 그러냐면 한국에서도 그런 범죄 되게 많잖아 그냥 오빠 우리 술 한잔 사줘야 이래 놓고 가놓고 와인 한 비용 이렇게 먹고 막 100만원씩 결제하고 이런 거 되게 많잖아 그러니까 어딜 가나 똑같단 말이야 그게 그래서 그 가간이라는 친구는 이제 자기가 그걸 당했다고 얘기를 하는 거야 그래서 그래서 얼마 당했어? 라고 얘기하니까 대충 보니까 그 당시에 우리 돈은 한 5만원 정도 당했더라고 5만원 내가 볼 때 5만원이면 그걸 당한 게 아니란 말이야 사실 당한 게 아니거든 5만원이면 당한 게 아니야 그 말레이시아 시내 내에서 어딜 가서 술을 먹어도 5만원씩은 나와요 말레이시아 물가가 그렇게 싸지가 않거든요 생각보다 그렇게 싸지가 않단 말이야 내가 볼 때 야 저건 덤탱이까지는 아닌 것 같은데 근데 결론적으로 가간은 되게 화가 나는 게 그래놓고 내가 그렇게 돈을 썼는데 아무것도 못했다 이것 때문에 되게 열받아 있는 거야 내가 한 대로 물어봤어 가간아 너 제 여자친구라고 얘기하지 않았어? 그래서 어 그런데 어 그래? 너는 지금 뭐해? 뭐 때문에 화가 난 거야? 여자가 너한테 이게 술값으로 이렇게 함정을 한 것 같아서 화가 난 거야? 아니면 네가 그 돈을 썼는데 여자랑 못해서 화가 난 거야? 얘기하니까 둘 다 화가 난 것 같더라고 둘 다 돈을 쓴 것도 화가 나고 돈을 썼는데 이게 하지 못한 것도 화가 나는 것 같더라고 가간 입장에서 보니까 그래? 그러면 네가 원한 건 도대체 뭐냐는 거지 네가 5만원을 썼는데 네가 만약에 섹스를 하고 싶다고 가정을 했으면 이 5만원이면 분명히 말레이시아 어딘가에서 5만원이면 섹스를 할 수 있는 곳이 있을 거다 근데 너는 그게 아니라 너는 어떻게 보면 그런 사랑이란 걸 원했던 거 아니었냐 가간 그렇대요 그래서 어 자기는 사랑을 원했다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 그래서 결국에는 그래서 말해서 아까 말했던 게 유지비가 나왔던 게 그런 내가 얘기했어 여자를 이렇게 지속적으로 만나는 거는 돈이 굉장히 많이 들어간다 원래 원래 그렇다 여자를 지속적으로 만나는 건 원래 돈이 되게 많이 들어간다 라고 얘기했지 그러니까 그때 가간이 그 말한 거야 이게 만국 공통어인데 예 예스 노 머니 노 허니 이러는 거야 가간이 그래서 그래 맞아 돈이 없으면 여자를 만날 수가 없는 거야 내가 얘기를 했지 결국에는 가간은 거기에서 이제 뭐 한동안 이제 뭔가 이렇게 그 분을 이제 내 얘기를 하니까 좀 뭔가 좀 삭히는 것처럼 보였어 삭히는 것처럼 보였는데 가간이 그때 썼던 술값 5만원은 나한테 그대로 받아갔거든요 나한테 어떻게 받아갔냐면 내가 그 다음에 얼마 안 지나가지고 그 페스트로나 옆에 가면 마린이 56인가 하는 가게가 있단 말이야 그 마린이 56에 가서 가간 새끼 밑값 제대로 하네 그 마린이 56에 가서 내가 이렇게 술 먹다 보니까 술값이 한 30만원 썼던 것 같아 거기에서도 먹었는데 술을 내가 너무 많이 먹었어 너무 많이 먹어서 그 내가 이제 토했는데 그 토한 걸 가간이 다 치웠거든 그거를 가간이 일하니까 치운 애잖아 내가 토해놓은 거를 가간이 다 치웠단 말이야 그거를 내가 그때 막 정신적으로 내가 몸도 제대로 못 가누고 내가 이렇게 웹 토하고 있는 거 옆에 이제 사람들이 와가지고 내가 씻겨주고 막 그랬거든 거의 그 정도였단 말이야 그리고 가간이 내 토한 거 다 치우고 그랬거든 그 다음에 얼마 안 지나가지고 가간이 돈 좀 빌려줄 수 있어 이렇게 물어보더라고 그래서 얼마 말하니까 그때 우리 돈은 한 5만원 정도 됐던 것 같아 그래서 내가 월급 받으면 줄게 라고 얘기하는데 나는 그때부터 알고 있었지 어차피 이 돈은 주면 못 받는 거다라고 내가 알고 있었거든 그래서 그래서 그래 알았다 빌려줄게 라고 빌려준 다음에 아무 말도 안 했어 아무 말도 안 했어 그리고 역시나 아니나 다를까 그 돈은 못 받았지 그래서 이렇게 돌아왔는데 여러 개는 그런 것 같아요 그 가간이 말한 그 노 머니 노 허니란 말을 그 이후로도 굉장히 많이 들었어 근데 그 수많은 외국인들이 전부 다 노 머니 노 허니란 말을 하는데 다들 노 머니 노 허니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노 머니 노 섹스라고 얘기하지 않아 다들 노 머니 노 허니 그러니까 결국엔 사랑이란 것들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생각보다 굉장히 많은 그런 비용이란 게 발생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는 거주 거부할 수 없는 사실이지 그러니까 여튼간에 뭐 그 얘기 생각나서 한번 얘기를 해봤습니다 딱 얘기하고 나니까 또 오늘 딱 새벽 1시네요 여튼간에 오늘 얘기는 여기까지 딱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는 걸로 다들 노 머니 노 허니 기억해서 돈 열심히 버시고 왜 사랑엔 자격이란 게 필요하단 말이야 어쩔 수가 없어 그게 물론 그런 자격이 없어도 나 봐 나 이게 자동차 같은 거 없어 난 여자 만났었잖아 그래서 그런 거 허들이라는 게 좀 낮아도 만나주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근데 너무 그런데 이렇게 너무 이렇게 하지 말고 다만 내가 말하고 싶은 거는 또 너무 날로 먹으려고 하지마 남자들도 반대로 보면 너무 날로 먹는 사람 되게 많다면 내가 봤을 때 그래서 너무 날로 먹으려고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여튼간에 뭐 오늘 얘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어 한시 방종하겠습니다 나 이제 간다 여러분 안녕 안녕 아멘